다니엘 애심찾기 주님, 오늘 저와 동행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. 예수 심장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. 513 영혼을 위하여 기도합니다. 그 영혼들이 미라클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도합니다. 주님, 14기 로얄 패밀리의 알라이프가 시작되었습니다. 예수님, 저를 치유하셔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. 하나님, 나 여기 있어요. 저의 모든 순뿌리들은 예수 이름으로 다 깨끗이 치유하셔서 깨끗한 그릇이 되어 성령 방언, 능력 방언으로 치유받기를 원합니다. 주님, 내일 또 3시 50분까지 준비를 다 하시도록 성령님 함께 주시기하여 주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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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